자 여기 탑골프 왔습니다.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손잡이 클럽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주고 몇 개 안되죠 7개 그리고 여기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앉아서 여기에 자기의 친사들 갤러리들이 보는거고 여기는 게임용으로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리고 자기가 친사들 자기가 볼 수 있게끔 타석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있고 자 이 타석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앞쪽으로 왜냐면은 뛰어서 무치기 하려고 저기 넘긴 사람이 되게 많나봐요 그래서 뛰어서 무치기 하려고 좀 기울어져 있고 티도 굉장히 낮습니다 높은 뛰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실 예정이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밖에 안되죠 맨 끝이 타겟 여드가 오